기상캐스터 배혜지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포항지진특별법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법률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국회는 오늘 이 법안들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작년 2월 11일 발생한 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구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형 여객선을 새로 건조해 포항 울릉항로에 취향시키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청에서는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에 관한 협약식이 열렸는데 이를 계기로 선사 운항 손실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재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새로 건조할 대형 여객선이 울릉도동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전된 선사에서 제공한 조감도인데 이배를 하루빨리 건조해 포항 울릉항로에 취향시키려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도지사와 울릉군수, 선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에 관한 협약식이 열렸고 이후 경상북도는 내년 2월까지 포항 울릉간 대형 여객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여객선 건조를 서두르는 이유는 현재 울릉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선플라워호가 두 달 뒤면 운항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3배는 호주 오스탈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인데 빠르면 2022년 초 포항 울릉항로에 정식 취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 가능 파고는 최대 4.2m로 3.4m인 선플라워호보다 더 높은 파도를 견딜 수 있어 현재 111일 연평균 결항일수가 7, 81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건조되는 여객선은 울릉 주민을 위주로 한 그러한 여객선 운항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주로 아마 비수기 때 운항을 하게 되고 경상북도와 울릉구는 산사에 500억 원이 넘는 선박 건조비의 대출 이자와 운항 손실분 그리고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선플라워 운항이 중단되는 내년 2월부터 새 여객선이 취향하는 2022년 초까지 약 2년간의 포항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공백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새해 하수도 분야 국가 예산 345억 원을 확보해 시설 정비에 나섭니다. 내년에는 오천과 청림, 제철동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착공하고 도로 집안 침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합니다. 또 송남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학산천 생태하천 보건사업도 내년에 착공하고 해도와 상대, 중앙동 저지대 상습침수 해소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송년기획, 오늘은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사능 데이터 오류 발생으로 1년 동안 경주 방패장에는 방사성 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내년 초부터 일부 반입이 재개되지만 방사성 폐기물 검사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패장에 반입한 중저준이 방패물에서 방사능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경주시의회가 방패물 반입 중단을 요청했고 원자력환경공단은 1년 동안 방패물 반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약 900드럼에 관한 폐기물도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들어올 모든 방패물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면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반입 중단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달 동안 특별검사를 벌였고 전체 방패물 2,600드럼 중 80% 이상에서 데이터가 잘못됐고 분석 전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방패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원자력발전소와 병원 동의원소 폐기물에 대해 내년 초부터 반입을 재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패물은 여전히 반입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추진 현황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분석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 방법을 확대하고 방사성 폐기물 분석센터를 설립해 모든 방패물의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검사를 강화하고 교차 분석을 통해서 방패물 핵적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검증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3가지 방안에 대해서 1년 동안 중단됐던 방패물 반입이 일부 재개되지만 원자력환경공단의 향후 대책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에 소재한 에코프로비엠이 2019년도 경상북도 투자 유치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생산기업으로 지난 10월 영일만 산단의 제1공작을 준공해 160여 명을 고용했고 추가 투자를 통해 앞으로도 1,7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서 추웠습니다. 내일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찬바람에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지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도 한자리수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오후 한때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내일도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물결이 최고 3.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영상 8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울릉도 영상 2도, 독도 4도, 낮 최고기온 울릉도 7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5미터,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내린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2019년의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김재동 씨, 우현동 금호어울림 주민 1동, 신화 1위 전종협 씨, 효자생클 바자회 수익금, 주인 1위 옛골식당, 소곡 1위 주민 1동, 고목삼리 노인회 1동, 주인삼리 주민 1동, 덕구 1위 독립모텔, 신화 1위 분여회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